양변의 이열지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5.18 당시에 계엄군 측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던 조비오 신부가 있습니다. 이 신부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검찰이 어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어요. 이것도 꽤 시간이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좀 짚어주시죠. 네, 2017년에 전 씨가 본인의 회고록을 세 권으로 출간을 했죠. 그리고 광주 민정항쟁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조비오 신부 같은 경우에는 당시 5.18 광주 때 도청 근처에서 헬리콥터에서의 기총 사격이 있었다라는 증언을 이전부터 해왔었거든요. 조비오 신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워낙 대표성을 띈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 회고록이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회고록이 적힌 부분들은 삭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삭제를 했다고 범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해서 유족들이 고소를 했고 사자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이제야 재판이 끝났네요. 2년이 걸려서. 2년 넘게 재판이 진행이 됐고 그동안 딱 두 번 나왔나요? 처음에 출석 자체를 미뤄서 골석 재판을 해달라고 하면서 출석을 미뤘었고 아시겠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거 그런 이유로 출석을 안 하고 있다가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골프를 치러 다니는 모습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랬죠. 그러면서 재판장이 나가게 됐고 나가서도 다만 건강이 좋지 않은 건 맞다라니 자리 없이 재판장에 출석을 안 하고 골석 재판으로 진행을 해달라고 해서 법원은 그거를 받아들였고 결국에 말씀하신 것은 중간에 재판부 교체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나갔었고요. 실제 재판에는 참석 없이 절차상 필요한 재판에만 두 번을 나갔던 것이고 본인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 법정에 대해서 이거를 법정에서 듣지는 않고 전시지 없이 재판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그동안 두 번 정도 출석을 해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꽤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포토라인 앞에서 물어봐도 받고 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나한테 왜 이래 이런 말 한마디 첫 번째 출석했을 때 두 번째는 특별한 얘기 없이 갔었고요. 변호인을 통해서 나온 입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만약에 정말 광주에서 헬리콥터에 사격이 있었다면 군 문서 같은 데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또 실제 당시에 광주 인근에 출동을 했었던 헬리콥터 조종사들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또 조비호 신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만약에 광주에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면 증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증언이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거가 없다라는 주장을 반복을 했고요. 마지막 최후 변론까지도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반면에 검찰에서는 아시겠지만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위원관에서 전일 빌딩의 대표적인 게 남아있는 총탄 자국 같은 경우에는 헬리콥터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각도에서 총알이 도저히 총알 자국이 남아있을 수 없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은 아직도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증거래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사실 생각해보시면 40년이 지난 일이고요. 요즘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같은 걸로 촬영도 했겠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비호 신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증언들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시 측에서는 이건 비이성적인 허구다 소설이다 이런 식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좀 모순이 된 부분은 모순이요? 회고록의 내용에 대해서 초기에 문제가 됐었을 때 조비호는 잘 알지 못하는데 참모진에서 그런 식으로 내용을 줬다. 그래서 쓴 것이다. 그러면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차라리 계속해서 하든지 왜 실제 그때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없었다라는 쪽으로 부인하는 쪽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전 씨는 그렇잖아요. 당시 광주에 개입도 안 했고 관여도 안 했고. 당시에 본인은 서울의 보안사령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광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모른다. 모른다는. 그럼 모른다라고 그냥 있어야 될 것에 회고록에는 헬기 사격이 없었다라고 법정에서 다투고 있어서 그게 모순된다는 거죠. 검찰의 구형량은 1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80년 광주에서 일어난 일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건 너무 약하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다만 이거는 광주에서의 일 전체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엄격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고 조비호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만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구형을 한 거고요. 사자의 명예훼손 자체가 최고 법정행위 2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이면 명예훼손 직원은 상당히 높은 형량을 구형을 한 거고요. 여기서 뭐 유죄로 저는 뭐 유죄가 나올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만 이 전 씨에 대한 처벌의 유죄 무죄를 떠나서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이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과수에서는 이미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이걸 일반 형사재판에 적용을 해보면요. 이거는 수사기관의 증거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사실을 인정한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에 어떻게 보면 중요도로 비춰봤을 때는 훨씬 더 이 부분이 무게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희생과 상처는 너무나 크지만 아직도 발포 명령을 누가 지시했는지 이것도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 부분도 계속해서 당시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잘권 수준이었다. 이런 식의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요. 사실 회고록을 이렇게 썼던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본인은 모른다면서 왜 이런 회고록까지 썼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걸 역사적인 논쟁거리로 만들어서 어찌 보면 과거사 자체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회고록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출판된 서적에 남아 있는 내용은 사료로 쓰이게 되면 나중에 후대에 갑론을박이 생깁니다.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 아니라고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거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판결물로 아니야 있었어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래 됐네요. 선거는 언제쯤 나올까요? 선거는 다음 달 30일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선거 기간을 좀 오래 잡은 거예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사건의 혐의 하나잖아요. 혐의 하나가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 뒤에 선고를 하는 거에 비해서는 뭘 고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재판부도 굉장히 엄중하게 꼼꼼하게 판단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달 30일입니다. 11월 30일을 알겠습니다. 그때 되면 아마 또 여기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는 시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좀 궁금해서 여쭤볼까 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는 소방관들입니다. 어벤져스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소방관들이 법정이자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이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처지라고 하는데 뭔 일이에요 이게. 이게 소방관 분들의 대우가 조금 그라마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게 불과 작년 재작년부터 이뤄진 일입니다. 소방청으로 독립해서 시키기도 했고 지방에 있는 분들과 서울에 있는 분들의 차이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게요. 그랬죠. 그러면 그 전까지의 대우가 어때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드려주는 사례인 거예요. 뭐냐면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도 초과 근무를 하고도 하루에 예를 들어서 열다 시간 근무를 했다 그러면 7시간 기준으로밖에 돈을 못 받았던 겁니다. 이게 왜 그랬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분들의 급여를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예를 들어서 소방관청에 예정된 배산이 100억이다. 그런데 실제 주어야 될 임금은 150억 원이다. 그러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만 줄 수밖에 없다고 해서 100억만 줬던 거예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산 범위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너희는 이것만 쓸 수 있어라고 돈을 던져줬고. 이 일은 분명히 더 했는데. 이 일은 더 했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만 나눠 가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던 겁니다. 그게 불과 10여 년 전까지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 한 1만 7000명가량의 소방관분들이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정상적으로 급여를 달라라는 소송을 제기를 하신 겁니다. 당연히 법원에서는 소방관 분들의 손을 들어드렸죠. 일할 만큼 지불해야 된다라고 판결했겠죠. 그건 민간기업이라도 너무 명확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다만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 이분들이 청구를 했었을 때 청구한 금액 중에서 휴일 근무하고 시간의 수당이 있는데 법원에서 다른 초과 근무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이 주말에 근무하는 것은 주말 근무 수당만 받아야지 휴일 근무까지 이렇게 겹치는 것은 안 된다. 중복지급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뺀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받으셔야 될 돈이 액수가 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1118억 원가량이 전체 왔을 때 1118억 원가운데 한 270억 원 넘는 돈은 돌려줘라라고 항소심에서 판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그래 맞아 다 받아 지급해야 되라고 해서 돈을 다 이미 줬어요. 그런데 2심에서 항소심에서 그중에 일부는 판결이 잘못된 것 같네라고 번복한 거군요. 네. 번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2009년에 소송을 제기한 건데 대법원에서 최근에 그걸 확정을 해 준 거예요. 대법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1심에서는 우리 법원의 판결 중에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돈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받을 돈이 있는데 내가 당장 돈이 급한데 받을 돈이 있지만 나중에 대법원 판결된 확정된 비회야 받을 수 있어. 그러면 2, 3년, 3, 4년 흐른 비회 받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판결 내고 나서 그 이자 지급 안 하면 이자 얼마 더 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단 판결은 확정은 안 됐지만 1심 선고를 할 때 가집행이라는 걸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돈을 줬군요. 돈을 줬던 겁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그중에 일부는 안 돌려줘야 될 거라고 하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한 10년이 지나서. 그래서 그 사이에 돌려줘야 될 돈에 이자가 붙어버린 겁니다. 그동안 받아서 썼는데. 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받아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연 지금 한 5% 정도 법정 이자가 붙거든요. 500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 그런 이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1,5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복리로 계산하거든요. 이건 또 복리로 계산합니까? 그러니까 법정에서 법원에서 재파를 한 거는 그런 취지가 심지어 판결 확정 이유로는 이게 20%까지도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제 법원에서 확정한 것도 빨리 안 갚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서 그렇게 한 건데 이 경우에는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자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버린 거고 소방관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지금 받을 돈 물론 그중에 예전보다 낮게 많이 받으신 거지만 돌려줘야 될 돈이 상당히 많이 그것도 이자까지 붙여서 그 국가가 우리 상대로 무슨 돈으로 한 거냐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온 건 돌릴 수도 없잖아요. 돌릴 수도 없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피해 부분을 과연 소방청이나 행안부나 지자체 이런 쪽에서 좀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상황들을 이해해 보니까. 뭐 흔한 사례는 아니고요. 무엇보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좀 많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이렇게 대규모의 국가 소송 상대 소송 이런 데서는 또 주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방관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1심 이후에 안 줬으면. 가지급하지 말고 그냥 우린 기다려봤으면 지금이라도 돈 받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훨씬 나은 상황일 텐데 오히려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가지급을 안 했다가 확정이 되면 1심부터 이자를 우리가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경우가 있을 텐데.